0231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MH에탄올입니다. MH에탄올은 동산은 1978년 7월 설립되었으며 사업부문은 주정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주정사업부, 기계설비 및 제작사업부, 골프장 사업부로 구성됨 주정업계는 9개사의 주정제조회사가 있고 생산된 제품은 대한주정판매가 대부분을 구매한 후 주류제조회사와 식품제조회사 및 제약회사 등의 판매함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예약에 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도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주정사업부를 주요사업으로 영위중이며 기계설비 제작업체, 주, MH바이오텍과 골프장 운영업체 용원개발, 주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주정업계는 9개의 주정제조회사가 영업중이며 회사별 점유율에 따라 원료의 배정 및 생산량이 결정되는 특성상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중임. 대시의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주정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실험실을 운영 중. 품질 향상과 제조수율 향상 등 업계 내 경쟁력 강화에 주력 재무 대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에 따른 업소용 소주 판매 증가로 주정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인상. 골프장 이용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잡손실 증가에도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의 고물가 영향에 따른 외식산업의 성장 둔화와 주정 다양화로 전방산업인 소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28일 기준 장마감 mh에탄올의 시가총액은 50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mh에탄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97위입니다. mh에탄올의 상장 주식수는 737만 8천 5백 26주입니다. mh에탄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mh에탄올의 퍼은 16.7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7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69배 99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6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8번지억원, 233억원, 21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8번지억원, 87억원, 119억원입니다. mh에탄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69번지 03% 쌓인이고 유보율은 1641.68%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8.32이며 전일 대비해서 4.51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3.74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5 더하기 3.3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h에탄올의 2023년 7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8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800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6,85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mh에탄올의 종가는 6,830원이며 주가가 mh에탄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접에